오랜만입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여러분 제가 좀 원래는 이제 새해 딱 첫날에 왔어야 되는데 여행도 가고 좀 송년회도 하고 즐겁게 좀 지냈습니다 일단 좀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제 제가 작년에 작년에 이제 한 1년을 한 4분기로 치면은 4분기를 그냥 아예 방송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일단 뭐 보기 편하죠 좀 너무 어둡나요? 너무 어둡나요? 대답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왼쪽이 너무 눈부셔요 그나마 좀 덜 눈부신 쪽으로 해가지고 뒤에 저거를 쓰는데 조명을 일단은 좀 그냥 보세요 네 좀 적응 저도 이게 가장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저거 한 건데 네 저 뒤에 조명이 100만원짜리에요 근데 산지 좀 됐었는데 한참 켜다가 눈뽕 심하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안 켜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켰는데 이쁘더라고요 예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건데 예 사놓고 안쓰느니 좀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바꾼 색깔이 저겁니다 네 조명이 예? 너무 흐릿하게 보이는데 음 자 일단은 저 뭐야 어 한 2주셨죠? 2주 이상셨는데 맨날 오면은 뭐 셨던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런 얘기해도 좀 지겹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좀 빡세게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빡세게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죠? 그전에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좀 뭔가 약간 좀 자신이 확신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좀 저도 이제 생각을 좀 정리도 좀 하고 예 또 이제 제가 쉬면서 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예 뭐 외할머니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뭐 근데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보고하고 뭐하고 하기에는 저희가 가깝지가 않았잖아요 그죠?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구구절절히 뭐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어쨌건 방송을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뭐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 뭐 제가 뭐 사고친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좀 이렇게 방송을 좀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잘 안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더 길어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또 뭐 일주일에 뭐 이틀만 하고 뭐 이주일에 막 두세 번 키고 막 그랬었는데 아예 방송을 논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예 좀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그 저 뭐 네 좀 너무 그냥 22년도부터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이제 그냥 아 방송 열심히 해봐야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뭐 놀 만큼 많이 놀기도 했고 쉴 만큼 많이 쉬기도 쉬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정말 원래는 이제 랄프한테 컴퓨터 켜놓고 바로 그냥 안방에 있다가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냥 뭐 한 5분 전에 와가지고 막 방송 이렇게 앉아서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한 제가 6시? 6시 반? 그때부터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좀 여기 계속 오래 또 앉아있고 해야 내가 좀 방송하는 그 느낌?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 좀 이해를 다들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튼 뭐 그냥 그거예요 뭐 딱히 다른 말씀 드릴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풀영상도 좀 예 빽빽하게 올라갈 거고 어 이렇게 또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보여지는 모습만 봐서 뭐 그냥 방송 안 켜고 뭐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근데 방송 안 켜고 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 방송 안 켜? 안 키면 그냥 안 키나보다 하고 이제 뭔가 좀 뭐 다른 걸 본다든지 다른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안 켤 동안 뭐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좀 징그럽네요 예 그런 거는 좀 예 징그럽습니다 이지선인 고맙습니다 예 100개 감사해요 전자력이 또 안 나오냐 음 그리고 저 이제 카페도 보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TTS 기능도 업데이트하고 화질 업데이트도 이제 막 준비하고 있고 아프리카가 되게 뭐 바뀌려고 이제 많은 업데이트들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무슨 마치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니까 그 무슨 게임 약간 업데이트 될 때 개발자 막 디렉터 분들 막 나와가지고 막 간담회 설명하고 막 이런 것처럼 아프리카가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요약돼가지고 막 카페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워낙 뭐 그냥 그런 소식이라든지 뭐 좀 예 좀 떨어져 살았어요 그동안 예 그동안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카페에 또 이제 들어가서 어 그런 것도 하고 음 이제 2024년입니다 전 재계약 안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 근데 이제는 뭔가 좀 플랫폼을 싫어하고 뭐 플랫폼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저쩌고 그건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 네 네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방송을 하는 내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음 아 이제 bj라고 안 부르고 스트리머라고 부른다고요 어 좋네요 스트리머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그러니까 bj가 사실은 브로드캐스트 자키인데 어 bj가 이제 서양 쪽에서는 약간 이제 블루잡이라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성행일의 용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bj다 그러면은 어 bj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쓰이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생소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뀌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래 좀 살이 좀 쪘죠 네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굴 비추니까 네 머리도 좀 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 얼굴이 나오나 좀 슬 보려고 이제 좀 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살이 좀 많이 쪘더라구요 네 몸무게 재는 게 약간 두려워가지고 아직 안 쪘는데 마지막으로 몸무게 쟀을 때는 113kg였습니다 네 제가 제 체감상 한 118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120까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찔 순 없고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몸무게를 쟀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네 빼야죠 어 어떻게 뺄 거냐 일단 좀 먹을 먹는 걸로 좀 빼고 먹는 걸 좀 이렇게 좀 그 기름지고 그런 걸 좀 덜 먹고 네 밥도 백미보다는 이제 좀 통곡물 그런 걸로 이제 즉석밥 통곡물 그 귀리랑 뭐 이런 거 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저 밥을 좀 시켰어요 네 그런 거 좀 먹으려고 백미를 먹으면 그게 이제 정제 탄수화물 뭐 정제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이제 그냥 살찌는 그런 거잖아요 좀 네 좀 덜 찌는 걸로 그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음 절대 운동으로 뺀다는 말을 안 한다 그러는데 네 운동은 지금 안 하죠 네 운동은 제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숨차는 거 자체가 너무 그 그 기분이 불쾌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살 뺄 때 이렇게 뭐 뭐 유산소도 하고 땀 좀 흘리고 그러면은 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뭐 운동으로 살 빼는 거 땀 흘리고 나면 이제 뭐 개운하다 그러는데 네 제 입장에선 개소리 같고요 어 그냥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게 가장 네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겨울을 좋아해요 여름엔 땀이 막 나잖아요 야외 나갔을 때 음 아무튼 뭐 운동 얘기는 좀 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니까 예 좀 치우고요 어 그 조명을 하나 좀 추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얼굴이 조금 나올 때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비주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2024년부터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럴 텐데 어 얼굴을 바꿀 순 없는데 얼굴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본판을 바꾸면 좋겠지만 내가 본판을 바꿀 수 없으니 이런 외모라도 조금 그래도 좋게 나오게끔 하고 싶어 가지고 예 좀 조명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음 여캔들이 쓰는 조명인데 예 하나 이렇게 조그만 그 룩스패드 조그만 거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깨끗한 인상이 중요해요 맞아요 예 생긴 거보다는 예 생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네 분위기 좀 따뜻하니 좋다고요 그쵸 근데 뭔가 이게 약간 너무 연말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그스름한 이런 느낌이 근데 일단 좀 따뜻한 웜톤이라서 예 좀 보시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괜찮죠 어 제가 또 방송하는 시간대가 11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음 네 좀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요즘은 이제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하고 외출도 하고 얼마전에 뭐 단양 단양 가가지고 이제 뭐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뭐 카페도 가고 뭐 그러면서 좀 이래저래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안경 바뀌었어요 네 안경도 좀 바꿨습니다 안경도 이제 금태로다가 예 싹 했어요 음 근데 제가 좀 좀 보니까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 같아요 사람이 차분해진 거랑 기운 없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최대한 기운 없어 보이지 않게끔 좀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방송을 할 때 그런 분위기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 뭔가 이제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이 방송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고 방송에 대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 같아서 어 이제 방송에서 말할 때도 조금 예 약간 좀 목소리 좀 톤을 좀 올려야 될 거 같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화질이 조금 약간 아쉽죠 예 그거는 이제 카메라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4K에 60프레임 지원되는 카메라를 쓰고 얼굴을 뭉개는 이 아프리카 기능을 쓰면은 어 좀 더 화질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1080 그냥 그 FHD 화질이라서 약간 좀 예 얼굴 뭉개는 걸 좀 많이 썼어요 어 얼굴 좀 많이 뭉갰습니다 네 얼굴 보 근데 얼굴이 좀 보기 좀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볼 때 누가 큰 모니터에다가 풀로 이렇게 켜놓고 보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눈이 아프다고 네 근데 제가 이미 테스트할 때 제 눈이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뭐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오버하시는 거 같아요 어 그쵸? 어 그 랄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제 그런 거는 만질지 몰라요 좀 얼굴이 잘 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좀 네 그런 쪽으로는 좀 잘 모르는 거라서 그냥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 네 잘들 지내셨어요? 여러분들은?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? 다들 한살씩들 드셨잖아요 네 아 업체는 게이버예요 업체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으니까 네 드라마틱하게 바꾸려면은 내가 좀 살을 빼야 돼요 살도 좀 빼고 좀 꾸미고 그래야 좀 바뀌죠 세안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잘 지냈고 제가 아마 저 크리스마스 전에 22일인가 23일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켜고 그러고 나서 푹 쉬었죠 네 오늘부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좀 경계했어요 제 입에서 그냥 막 내뱉는 거에 대해서 못 지키고 또 후회하고 그러느니 예 그냥 확실하지 않게 항상 그런 태도여 태도로 일관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뭔가 그렇습니다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주 켤 거예요 방송을 방송을 자주 켜고 좀 오래 하고 그럴려고 그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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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는데 뭐 욕이 항상 있죠 제가 뭐 네 활동을 잘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스트라파 짜토니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욕을 하는 건 욕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 뭐 업로드도 안 하고 뭐 아예 활동이란 거 자체를 그냥 하는 둥 맞는 둥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죠 어 제가 이제 유튜브 그 저 커뮤니티 가다가는 막 그런 글 안 써요 막 근황에 대해서 막 안 쓰고 안 들여다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그냥 생각도 하기 싫고 막 그래가지고 어 뭔가 유튜브 때문에 는 계속해 유튜브 이제 뭐 해야되면 계속 해야되니까 쉬셨습니까 하여튼 뭐 노라님 고맙습니다 예 100개 음 그래서 느낀 게 많다 음 예 느낀 게 많죠 많이 느꼈죠 아 이제 좀 2024년이니까 뭔가 좀 의미부여를 하게 돼 원래 신년에는 새해가 밝으면은 좀 의미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저도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그래서 좀 오늘부터는 좀 자주 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많은 시행착오가 또 있겠죠 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예 좀 음 음 따뜻하게 얘기하지만 네 또 방송하다가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텐데 뭐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이 일을 계속 이제 하기로 했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건 뭐 어떻게 하건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야 뭔가 좀 이제 막 놔버리고 막 외면하고 아유 새우탕이다님 고맙습니다 입벌고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우탕이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에는 이제 좀 흐트러지진 않으려고요 예 올해에는 제가 좀 흐트러지지 않고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어 그렇게 또 좋은 또 예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노라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좀 많은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좀 방황을 끝내고 돌아왔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예 좀 지켜봐주세요 어 제가 뭐 이렇게 확답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쉬면서 아 이번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했던 거에 아니라서 이번에 이제 제 입에서 이제 열심히 하게요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는 예 예 진짜로 좀 자주 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방송 빈도수를 일단 늘려야 뭐 예 뭐 일이 있지 않겠어요 썸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할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예 예 대답을 하세요 알겠냐고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수동적으로 방송을 보지 마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듣고 잘 들었다 네 얘기 잘 들었다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좀 굉장히 음침한 거 같아요 그런 게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야 저도 뭐 예 저도 이제 마음을 먹고 그런 건데 받아주기라도 해야지 이게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면은 내가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먹게 잘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좀 여러분들도 뭔가 좀 알아먹기 힘든 얘기 같은데 어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알겠죠 그리고 저는 예 그 태도는 이제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무슨 태도 욕을 좀 줄일 겁니다 욕을 좀 줄일 거고요 어 좀 이제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행동 이런 걸 좀 안 할 거예요 예 되게 뭐 웃긴 얘기지만 예 제가 뭐 그렇게 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뭔가 좀 상처 주고 이런 걸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조금 클린하게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예 클린하게 해야 제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래 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2023년에 약간 좀 뭔가 예 이 약간 뇌에 고름이 차는 행동 약간 좀 뭐랄까 이 그 좀 전두엽 예 전두엽을 자꾸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 좀 새해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유순해지고 그런 좀 시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방이 뭐 이렇게 다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안 그렇습니까 음 이게 척이 아니라는 거는 계속 방송을 쭉 보시면 아실 거고 이미 내가 마음을 이제 아예 그냥 고쳐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보시고 이제 자주 보시고 내가 무조건 킬때마다 왔던 아주 그냥 그런 골수팬분들은 어 어떤 확신이 있을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예 여러분들도 좀 바뀌는 예 아 노라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방송에서 근데 뭐 씨발 정도야 할 수 있죠 예 씨발 정도야 할 수 있는데 예 뭐 뭔가 막 이제 진짜 찐으로 막 짜증을 내고 찐으로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결국 다 내 살 깎아먹기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예 그래서 아까도 방송 켰을 때 채팅창에서 아우 게으른 새끼 또 왔네 어 오늘은 또 뭐 뭔 짓거리 하다 그냥 갈거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길래 아 시비 거는구나 순간 욱했는데 쓰읍 예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예 그래서 좀 참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좀 참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어 흠흠흠 뭘 좀 먹고 예 오늘 좀 이제 뭐 이따가 뭐 게임방송도 할 거고 음 뭐 오쇼도 하고 또 아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페에서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덕담을 해드리려고 어제 게시판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